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코트를 웃겨라. 지금 2022년 9월 2일 이렇게 오래된 컨텐츠를 오랜만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존망할 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재미없어요. 그냥 목소리 톤으로 조지시는데 내용은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재미없습니다. 자, 틱톡 보고 성지압 창단 참가한 재민 아, 재미없어요. 벌써부터 재미없어요. 자, 다음 리그 오브 레전드 코트가 좋아하는 오브 챔프는 11위로 자, 다음 성윤모 성윤모 재미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 신병인가? 맞죠? 그걸 안 봐갖고 예, 좀 막 난리 났던데 쇼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던데 저만 못 웃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제가 조만간에 좀 학습을 하고 성윤모가 뭔지 예,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석규 성대모사 한석규 성대모사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다음 코영욱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다음 똥나라에서는 개가 어떻게 아 시, 시, 시발 이거 아니잖아요 똥구 뭐? 이럴줄 알고 있었잖아, 죽자불 똥구 똥구, 룡, 아 하아 하아 이제 그 영상 유튜브에다 쳐보면은 디지털 풍화현상 있어갖고 하도 여기저기 많이 퍼가고 예? 그래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져 있어요 이젠 좀 이런걸 좀 이렇게 짓는지 아세요? 그 뜻이?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이번엔 맞춰보세요 똥, 굽, 신, vitesse와 제가 다 창피하네요 이런분이 재방송을 본다는게 전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은 급이 급해니 아닌가 봅니다 다른거 볼게요 김찬우님 아니 근데 막 코트를 웃겨라 채팅창에 코우타자 이거 조회수 대박난다 이래놓고 화력이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뭐 저기 파푸안 6인이 원주민 부족들도 이정도 활약은 안나오겠다 다음 노래실력 다음 겐지스님 화이텐 다음 다음 와 언제쩍 코우시냐 다음 다음 허 예야 다음 와 시발 무슨 코우시야 다음 다음 돼지 돼지 비만 탈모동구다 닭대로만 범퍼카 범퍼카 흠 줄 걷다가 누가 시비를 걸었네 흠 흠 성매매를 보셨나요 저랑 아니요 저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인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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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크으으으으으음 크으으으으 저희집을 좀 나가주세요 흠 저희집을 좀 나가주세요 다음 볼게요 김태훈님 다음 다음 볼게요 코트 방송 끝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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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매미 울음소리 모르는 거야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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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한다 개쩐다 야 이 돼지새끼 이 돼지새끼야 다음 유태우 병장님 다음 엄마 너네 논지 아니 내 할미 자기냐 오오오오오 유태용 미친놈이네 저거 정말 미친놈이다 자 다음 obia진성 Yea 후후.. 다음 코터랑 아빠 però 어 어어 코터랑 아빠하는게 싫어 나erdale 저는 좋아요 나는 수준 만할게 시원isesti 싫어하는거 뭐 그런거 필요없어 에너지를 시청해 코털 아빠한테 그래 숙소성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극을 했을 때 몰입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 나도 미친? 난 욕하고? 왜 코트라 왜 하냐? 약속 안 집사이냐? 인정 그러고 쉬워 안 써 병신들이 뭘 희망해서 사람들이 몰입하고 인정 인정 성립이 하고 싶어도 나으세요 다음 어 어 최영무 아저씨 진짜 짜증나겠다 그만 좀 놓아줘라 이거는 조세호 아저씨한테 진짜 지분이 좀 있어 일본 가셔서 잘 사는데 좀 놓아줘라 이제 진짜로 어 난 최영무 아저씨 성대모 사는 건 나 좀 슬프더라 이제 진짜로 족같지 어 어 어 어 어 이 새끼 다음 기획사 사장 자기소개 뭐가 문제일까 아까 그 똥구멍 똥꾸뇽 랩 댄스 노래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이거 약간 15년 전에 나왔던 UCC 감성 아니야 맞지 와 계좌식들 10년동안 타입 캡슐에 납치됐나? 그러니까 내 말이 요즘 밈이 하나도 안 나오네 다음 아저씨가 그치 아저씨가 시끄럽게 해서 치러 왔어요 아저씨가 시끄럽게 해서 치러 왔어요 비엔비 관련 니엠이 내 나라에 내가 당스러워 김재선 할아버지 다음 저기 저 안녕하세요 융재융 다음 골융님까지였죠? 다음 골융님까지였죠? 골융님 파란 노릇개가 어떻게 지은지 모르세요? 이제 명 명 명 다음 다음 용대용 야 용대용 다음 아직 근데 약해요 저희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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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볼게요 얘들아 나 아치겠다 배우로열 누비를 다음 끝까지 하네 곧 시발 다음 진짜 못생겼어요 비영이 싱글치 생겼네 다음 다음 그만하자 태훈아 어? 코 그만하자 시발 다음 와 아직도 하네 코 다음 이건 누가 봐도 보석 봐도 아닌데 종일 처먹으면 질릴텐데 다음 다음 재미없다 이제 너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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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데미지 있습니다 아 아무리 깔아 데미지 있습니다 아 아 데미지 있어요 그리고 UFC님 까지였죠 예 뭔가 그래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한번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FC님 까지였습니다 자 다음부터 꿀님님 다음 다음 아 윤재원들이 배가 많이 고프죠 어 지금 몸무게가 120을 넘고 계시네요 으아하하하하하 허 허허허허 잘한다 차승원 다음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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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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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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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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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싸 다음 후라이 반 후라이 반 후라이 반 후라이 반 병신 다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똥입니다 똥 똥 똥 똥 똥 야야야야 용떼용 용떼용 혹시 저기요 나가 그만해 이제 다음 노래하는 코트 YT입니다 다음 리어립님 안나오네요 네 자 리어립님 리어립님 오 정상수까지 였죠 오케이 다음 아 콩소 에 아 음빙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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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옷가내에서 옷 안사요 이제 이 씨발롬아 병신새끼야 쓰리엑스 입어요 씹새끼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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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얼굴 봐 진짜 존나 못생겼다 어서오세요 포획살 여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옷살 입을 수 있어요? 없어 너같은 새끼는 벗고 다녀 개씹 튼살 돼지 씹돼지 새끼야 아니 말 심하네 네 다음 족발 아저씨님 안 나와요 이거 독전 차승원 다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 더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방송 켜고 이런 얘기하면 진심 퍽 퍽 퍽 퍽 퍽 퍽 데리델님 아 서영락 화가 많이 나셔 미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차승원 아니잖아 데리델 데리델 데리님까지 봤었죠 좀만 더 해볼게요 자 독전 차승원 좀 이제 그만합시다 안웃겨요 퍽 다음 다음 안녕하세요 닭이 모이를 먹으면은 뭐라고 하죠 닭이 모이를 먹으면? 닭 모이 쪼다고 하죠 다음 족발공주 이제 오시오 안돼요 막국수왕자지 족발공주 이제 오시오 쪼 다음 나는 코트 꿈을 꾸는 코트 방송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저 개새끼 바로 플렉시켜 어우 습 열 Wal 블랙이야 별풍만이 받아가면 나는 바로 방종각 개청자들 숨어들면 바로 블랙각이야 먹방할땐 시비탈면 바로 밥상 없는다 재미없다 톡톡톡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밈 좋았다 다음 아 고앤 얘기가 꼭 필요할때 어떻게 되냐 2백은 향고애를 납부하셨다 1배지 이거 미친놈들 다음 자 다음 다음 야 라이프야 오늘 휴방공주 좀 하나 써라 오늘 도저히 못하겠다 예? 또요? 오늘은 진짜 안됩니다 오늘 진짜 난리납니다 아 진짜 힘든데 어떡하지 일단 그럼 노래좀 틀고있어 바로 머리좀 깎고 올게 예 형님 빨리 오십시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야 주연코트야 넌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야 쟤 매니저 줘봐 너 말해봐 뭐가 문제야 어? 너 말해보라니까 그래 그래 이런애도 빨리빨리 쳐내고 방송 좀 이어갈게요 두시간 뒤 자 오늘 성취압창장도 이렇게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빨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좀 컨디션이 안좋는데 방송도 켠거니까 그러면 자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그래요 다음 m 자 다음 다음은 대우로얄 노무현 다음 지금 윤태윤씨의 기분은 매우 족같은 상태입니다 고 웃을 하자 해놓고 다들 족병신들만 모였으니까 말이죠 맞아요 다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빨리 맨날 아는걸로 아 진짜 마방님 이거 진짜 야 예약하셨나요? 아이 시발 정말 예약을 왜 인마 나 유대용이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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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조제해요 아 그리고 저번에 말이야 어? 이런 개 똑바로 안 이런 개새끼 저번에 말이야 아이 시발 내 말투가 이게 맞아? 야 저기 있잖아 어? 야 이거 말이지? 너 있잖아 야 이런 개새끼 이 시발 지랄한다 아 다음 코트야 겨드랑이 냄새 좀 나날 것 같아요 다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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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어 적당히들 하시고 어디까지였죠? 네 입니다 입니다? 네 입니다 님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볼게요 네 네임이다가 여러 명이라서 단골 손님 밑에 있는 네임이 다 붙어요 단골 어 오케이 다음 엄태용 나 오케이 오케이 엄태용 아 반갑습니다 정상수입니다 예 우리 코트님 본지도 오래됐는데 아 빌런툰에서 혹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아 아 아 본인이 이제 빌런이 되셨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예 잘한다 엄태용이 잘한다 성대모사 되게 잘하는데? 어 다음 다음 호호호 안녕하십니까 구호인 나라입니다 다음 아니 코트님 그 요새 너무 휴방이 그 잦은거 아닙니까? 아니 그 방송을 그 헐쩍에는 지랄한다 X같지 않아 성대모사 X나 못하네 꺼져 다음 쾅 와 하하 뭐야 이게 다음 아 야 랄프야 그냥 다 블랙해 다요 어차피 부실거잖아요 안풀하나 이제 진짜 안풀게요 아 이 정도가 있어요 이제 안풀게 아 그래 아 그래서 화났다니까 야 랄프야 그냥 다 풀어 다음 같이 보실래요? 이거 재밌는거 많아요 같이 봐요 왜 핸드허거 쪽 없으면서 하셨잖아요 같이 봐요 이거 재밌는거 다음 본래 내가 얼굴 하는거 문제에요 위치님은 지금 가로새우 다 따고 시켜야되요 아니 그래도 본인보다 몸무게는 내가 적게 나가요 본인은 거의 1톤에 가깝잖아 그 다음 뭐야 차 안입어 차 안입어 작고 존나 싫어하는구나 그래놓고 몇 아이디에 지도 따라오던데 인정? 다음 미요리와 스티스 미요리와 스티스 미요리와 스티스 미요리와 스티스 한조가 용이돼 모래 다음 네 요번달 별풍선 목표는 90만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음 고래 싸움에서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고래 작은고래 함께 노는 동해바다의 돌고래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돌고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큰고래 핵뿌리심벌 밍크고래도 있고 그죠? 흰수염고래도 있고 또는 뭐 다음 똑똑 똑 나가 주십시오 어 놀다가 놀다가 여기 한짝에 12만원 혹시 여기 방송 냄새 맡진 않겠죠? 보나는가 씨발냥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 방석지 코트님 까지 였죠? 다음 미오스테테모 다음 하하하하 코트님 술이 문제지요 하하하하 다음 허허허 허허 허허 허허허 허허허 보방하고 보실래요? 아이 재미없어 이 개새끼들 다음 흔들리는 조수석에서 니 뻐렁내가 느껴진 거야 다음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다음 야 랄프야 그냥 네가 말해라 제가요 제가요 다음 어? 미안해요 다음 어우 잘 땡니다 잘 땡니다 잘못 비만 야 저 새끼들 다 블랙힐 자 성지하셨네요 코토루께라는 예 역시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쓰레기 병신 컨텐츠였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이상 더이상 코옷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직접 실험해서 보여주는 거였죠 정말 쓸모없는 시간 노잼이었던 정말 잉여시간이었네요 진짜 시간 아까운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예 이런건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통으로 하라고? 영통 누가 받아줘 막상 웃기라고 하면 음성으로도 못 웃기는데 얼굴로 어떻게 웃겨 에바야 패스 패스 음 너무 시간이 없었.. 너무 재미도 없었고 그렇다 콧밥이다 얼굴이 웃기다고? 얼굴도 제대로 안 까 못생겼으면 좀 유쾌하기라도 해야되는데 쪽팔린거 싫어가지고 못생긴 새끼가 못생긴 새끼가 이 지랄하더라고 그게 너무 역겨워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랬어요 이랬어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 할게 진짜 많아요 저 부끄러 influencing 감사합니다.